빗줄기가 약해지며 서산과 태안,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습니다.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서산 114mm, 태안 107mm, 아산 93mm, 천안 82mm, 세종 47mm, 대전 19mm 등입니다.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오겠고 모레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. 대전과 충남에서는 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으며 천안시 서북부 불당동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한계차선이 침수되면서 한때 교통 혼잡을 빚었고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는 나무가 도로 위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